드리며 시에도 카오스 아브라큐 데미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안은 정말 쉬운 보스지 기대되면 터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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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에게 닿길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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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위험하거든 터뜨려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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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이렇게 너무 자주 쓰는 것 같은데... 또 올라갔는데... 잠시 기다리세요. 죽으면 안된 것 같은데... 오케이...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은... 낙인석도 낙인석이겠지만... 소울 조각이 제일 중요한데... 낙인석만 3개는... 이것으로 섀도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... 그리고..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